자 다음 파트입니다. 글이 길기 때문에 좀 끊어갈 수도 있겠어요. 글을 뭉칠 수도 있고요. Pacers in a Marathon. 마라톤에서의 Pacers이네요. 형광펜 친구는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해서 꼭 표시해 주시고요. 그쪽. Pacers run with other runners and lead them in a Marathon. 자 첫 문장은 Pacers가 무엇인지. 그래서 What are Pacers?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What are Pacers? What is their job? 뭐 이런거죠. 그래서 Pacers run with other runners. 다른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And Pacers가 생겨됐죠. Day가 생겨됐습니다. Pacers 하는 역할 1번 역할 run with other runners and lead the runners in a Marathon. 마라톤에서 그 주자들을 달리기 선수들을 이끌어줍니다. 자 하는 일 두가지. 다른 주자들과 함께 달린다. 그리고 In a Marathon. 마라톤에서 다른 주자들과 함께 달리고 마라톤에서 그들을 이끌어준다. 이끌어준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Pacers are experienced runners. 그래서 Pacers들은 아주 경험이 풍부한 주자들이고 그리고 And their job is to help other runners manage their racers better. Race better. 그래서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할 일은 돕는 거래요. 뭘 돕는 거 다른 주자들이 관리하도록 도와준대요. 그들의 레이스를 더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들이 할 일이다.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계속해서 Pacers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니까 뭐 중요합니다. 일단 함께 뛰고 그들을 이끌어준다 했는데 이것만으로 성령이 부족하니까 일단 경험이 많아야 되고요. 역할 이 문장이 이 문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Pacers의 자격 자격 조건은 Experience runner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End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Experience Experience 경험이 많은 경험이 풍부한 이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skilled 같은 게 가능하겠습니다. skilled skilled runners 뭐 기술이 풍부한 달리기 선수들이고 그들의 역할은 To 자 여기 무법적인 거 먼저 설명하면요 일단 돕다에 To 붙이면 여러 가지 뜻이 되는데 여기선 명사 용법으로서 돕는 것이고요 돕는 것 앞에 그래서 B동사에 쓰니까 돕는 것이 거시다 됐어. 그래서 거시 거시다 되면 명사적 법 중에 보호라고 얘기하죠. 바꿔 쓸 수 있는 형태 Helping 보호니까 동명사로 치환해도 상관없겠고요. Their job is Helping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 Help 뒷부분에 구조가 Help A 동사 운영이죠. 그쵸? Help 가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어가 뭐 하도록 도와준다 할 때 Manage의 형태는 그러니까 여기엔 To help도 되고 Helping도 되고 여기서 Manage도 되고 To manage도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뭐 하도록 돕다. Help A do Help A to do 두 가지 되는 거 Manage 형태 그 다음에 여기에 Better는 Better가 비교급이고 두 가지의 비교급일 수 있는데 Manage it well 이겠어요? Manage it 굿이겠어요? Manage it well 이겠죠? 그거를 잘 관리하다인데 더 잘 관리한다 하니까 Well은 뭐의 비교급이 아니라 굿의 비교급이 아니고 Well의 비교급으로서 맞습니다. 어찌 뭐하는 것을 더 잘 그들의 레이스 관리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이거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Their job 하라고 해도 되겠지만 They help Other runners manage their race better 이렇게도 같은 표현이 가능하겠죠 Pacers are experienced runners and they help other runners To manage manage 두 가지 되고 Their race better 그렇습니까? 그렇구요 그 다음에 There can be several Pacers 자 그 다음 여기까지 Pacers 하는 역할이라든지 자격조건 경험이 많아야 되구요 그 다음에 레이스를 더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Pacers 라는 얘기 했구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There can be several Pacers in a race 그래서 한 시합에 여러 명의 Pacers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쵸?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뭐라는 얘기 하겠죠 Several 뭐 Several 뒤에는 뭐라는 얘기 하겠구요 그 다음에 Each Pacer runs 그래서 각각의 Pacers들이 뛴다 At different speeds 다른 속도로 뛴다 And finishes 그리고 레이스를 마무리한다 In different times 다양한 시간대에 마무리한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레이스에서 페이서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 그러니까 이렇게 뭐 Help other runners manage a race better 했는데 어떻게 뭐 그 주자들이 달리기 선수들이 그들의 레이스를 더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각각의 페이서들이 서로 다른 속도 그러니까 다 똑같은 속도로 뛰는게 아니고 빨리 뛰는 페이서도 있고 천천히 뛰는 페이서도 있다는 얘기인거죠 맞습니까 자 문법적인 거 계속 이 부분에 설명하면 Each 뒤에 단수 오고 그 다음에 단수 취급하죠 근데 여기에 엔드 라는 접속사가 있구요 그러니까 이제 each 페이서가 runs 하고 end finish 한다 여기 동사 1번이 있고 동사 2번 finish 이렇게 있는데 each 페이서가 단수 주어다 보니까 여기 runs 단수도 3인칭 단수형 finish 도 3인칭 단수형 써야 되겠죠 여기 특히 finish 형태 finish 동사원형 써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전에는 여기 앞에 보면 이런 페이서 여기가 데이니까 데이 런 앤 데이 리드 이렇게 가구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됐죠 동사 1번 동사 2번 그렇죠 여기 동사 1번 동사 2번 다 데이에 어울리는 두가 들어 있는 형태인데 복수 형태인데 복수에 올리는 동사 형태인데 여기는 each 페이서가 단수니까 동사 형태 여기 런 쓰고 여기는 finishes 라는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표현 다양한 속도로 할 때 전치사 S을 씁니다 S을 다른거 쓰는게 아니고 전치사 S 쓴다는거 다른 속도로 다양한 속도로 할 때 at different speeds 이 자리에 뭐 들어갈래? 라고 묻는거에 대한 델피 필요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n different time 여기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는 뭐 들어갈래?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전치사 비워놓고 자주 물어보죠 이 자리에 들어갈 전치사 at different speeds 요렇게 통째로 여기 계시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째로 in different times 다양한 시간대에 그래서 각각의 페이서들이 다 서로 다른 속도로 at different speeds 런스하고 and 단수 주어 finishes the race 레이스를 마무리한다 in different times 서로 다른 시간대에 마무리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런어들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속도로 뛰는 사람인지 막 물어볼 수 없다 뛰다가 저는 아저씨 몇 시간 만에 뛰 마무리하는 선수 페이서십니까? 선수가 아니지 막 뛰면서 막 뭐 계속 뛰어가면서 페이서들 찾아갖고 자기한테 맞는 시간을 찾아갖고 뛰어갈 수 없잖아 그렇지 뛰어가서 말을 말을 걸고 물어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머리를 잘 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페이서스 usually have 보통 가지고 있는데 flex or balloons showing their finish time 그들의 마무리 시간을 완주 시간을 보여주는 깃발이나 또는 풍선 같은 최대한 가벼운 어떤 거라 가야지 페이서들도 뛰는데 힘들 거 아니에요 그쵸? 최대한 어떤 가볍고 표시를 눈에 잘 띄는 어떤 도구입니다 뭐 특히 뭐 balloon 쓴 거 참 머리가 좋네요 분선 같은 거 물론 아예 방해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덜 방해가 되겠죠 이거에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거 생략된 거 which are dead are 생략됐다는 거 출격 플러스 비동사 선행사가 복수니까 그리고 시재가 현재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거 which are 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pp형이 아닌 그러니까 뭐 flex are showing balloons are showing 얘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능동의 관계 수동의 관계나 완료의 관계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일단 뭐 여기까지 한 호 원래는 쭉 이어가는 게 좋겠는데요 너무 길어진 머리가 아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자들이 선택한다는 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시간에 따라서 뭐 일단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으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음 뭐 페이 서드가 하는 거 두 가지 달리고 이끌어 준다가 첫 문장이었습니다 마라톤에서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은 경험이 많아야 하고 그들의 하는 일이 관리하도록 레이서를 레이스를 러너들이 레이스를 관리하 더 잘 관리하도록 뭐 뭐 뭐 그런거 있잖아 마라톤 선수들 뭐 시작부분에 빨리 뛰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시작부분에 천천히 하다 마무리할 때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캔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건 가능성의 캔이기 때문에 뭐 뭐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석이 여러 명의 페이서 들이 하나의 시합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 가능성 파서빌리티의 메이죠 Maybe Be Able To가 아닙니다 There Be Able To B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There Are Be Able To 이렇게 하면 안 돼 There Are Be Able To There Are Be There Are Able To Be 는 안 됩니다 Be Able To가 아니고 가능성 뭐 뭐 할지도 몰라요 라는 메이입니다 그 다음에 Several은 Several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Several Books 밖에 안 되고요 복수의 존재가 존재하니까 뭐 비동사 뭐 캔이 만약에 없어지냐면 There Are 가 와야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문법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보면 자격조건 경험 많을 것 하는 일은 돕는 건데 누구를 도와 다른 선수들이 관리하도록 도와줬대요 그늘 레이스를 더 잘 여러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명이 있으니까 각각 스피드가 다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대에 완주하게 된다 라는 거 요거의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뛰어가면서 어 막 이렇게 몇 시 몇 시간 만에 뛰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flags or balloons 를 가지고 있는데 완주 시간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볼까요 오 예 으 pero 예 예 예 그래서 누구를 그들을 어디에서 마라톤에서 그래서 주어가 시작하는 말은 페이서즈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페이서즈들이 뭐한다 런하죠 어떻게 with other runners and 나오고요 they 생략하고 they lead 그 다음에 other runners 또 쓰기 귀찮으니까 them 어디에서 in a marathon 마라톤에서 자 다음 문장은 뭐냐 조건이였어 페이서가 될 조건은 조건이 뭐다 경험 많은 러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은 뭐하는 거야 도와주는 것이다 누구를 러너들이 뭐하도록 관리하도록 무엇을 관리하도록 그들의 레이서를 어찌 더 잘 됐습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머릿속에 생각나고 그의 영어로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서즈 are experienced runners 그 다음에 and their job 나오죠 and their job 한번 길어봤자 is이니까 is이고요 그 다음에 돕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to help랑 helping 중에 to help 선택했고요 to help other runners네요 other runners help의 목적을 other runners 나오고 other runners가 관리하는 것 자 여기에 관리하다가 매니지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 두 가지 manage와 to manage manage what their race 어찌 better 더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기다 됐으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뭡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의 레이스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능성을 얘기한 조동사 can이나 may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veral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several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능하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도 있다니까 there can be죠 there can be several pacers where in a race 됐으니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 이유죠 그렇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 이유 다음 문장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 이유 각자가 두 가지를 하죠 다음 문장 end로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이번에는 주어가 복수였다 복수였다 단수니까 itch가 사용돼서 itch-pacer가 주어로 시작되도 다음 문장의 시작이 itch-pacer가 단수니까 달리는데 어찌 달린다 다양한 속도로 다양한 속도로 할 때 전치사 잘 외워놓고 그 표현 세 단어로 되어 있는 그 표현 꼭 암기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end 나오고요 마무리한다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데 어찌 마무리 합니까 다양한 시간대로 할 때도 이 세 단어 전치사 포함해서 꼭 알아두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설명이 길었죠 그래서 itch-pacer가 뭐한다 단수 주어니까 런스 하죠 itch-pacer가 런스 한다 그 다음에 요 표현 다른 속도로 세 단어로 at different speeds 전치사 add at different speeds end 나오고 그 다음에 itch-pacer 생략했고 단수 주어니까 마무리한다 finish의 형태 finishes 그 다음에 다른 시간대에 in finishes what one night what what finishes the race 그 다음에 서로 다양한 시간대에 세 단어 in different times 그 단수 취급하니까 이 녀석 형태 특히 주의하시구요 그 다음에 at different speeds in different times 됐습니까 마무리하는데 누가 2시간 떼습니까 누가 2시간 30분 떼니까 1 물어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머리를 잘 썼다고 하는 그 문장이죠 그래서 가지고인 보통 가지고 있다 이런 문장이죠 보통 가지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이것들이나 또는 이것들 선행사가 복수죠 선행사라고 물을 수는 없지만 뭐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겼다고 보면 선행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쇼 라는 동사의 형태는 쇼를 얘들이 쇼를 한다 쇼를 당한다 쇼를 하죠 능동의 관계 그래서 이 쇼의 형태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페이셔들이 보통 가지고 있다 페이셔들 유저히 하브 뭐냐면 플렉스 오블런든스 플렉스나 블룬즈는 블룬즈인데 여기서부터 어떤 시작 쇼잉 데어 피니쉬 타임 그들의 완주 시간을 보여주는 which are that are 됐습니까 여기까지 살펴봤죠 이렇게 하면 시음으로 모아서 할 때마다 이게 새로워지네 그러면 되지 그래서 마라톤의 페이셔들 그래서 페이셔들 이 마라톤 그래서 시작도 또 페이셔들였죠 페이셔들가 런 with other runners and lead 이끌어주죠 lead other runners 잡아왔죠 이 마라톤 마라톤에서 그 다음에 페이셔들 익스피리어스드 runners and their role their job 역할이라는 뜻이니까 둘 다 되겠고요 is to help helping other runners manage to manage their race better 더 잘 관리하도록 그래서 여기 대여는 첫 번째 대여는 페이셔를 쓰고요 여기다 쓰는 게 낫겠죠 페이셔들 그 다음에 여기는 runners 여기 페이셔들 S하고 점찍고 runners S하고 점찍고 소유격을 표시해 주셔야 되겠고요 there can be several 페이셔들 몇 명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each 단수명사 runs at different speeds 다양한 속도로 달리게 되고 and finishes the race in different times 인도 할 걸 그랬나? 나중에 해야 됐고 뜯어 고쳐야 됐고 뭐 이런 거 표시나 해야지 어디 갔어? 뭐 이런 거 추가로 추가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야지 이것도 다 추가될 내용이니까 알아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과에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 그래서 페이셔들은 보통 플렉스 어블론즈 어블론즈 showing their finish time 완주 시간을 보여주는 플렉스 어블론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죠 왜 이래? 러너스 캔 추우즈 어 페이스를 그래서 여기까지가 디펜딩 온 데어 타겟 피니쉬 타임 그래서 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능력이라고 그 다음은 뭐 가능성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하죠 디펜딩 온 데어 타겟 피니쉬 타임 그들이 목표 완주 시간에 따라서 뭐 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이 그 완주 시간 보여주니까 어 나도 난 2시간 10분이 목표인데 어 저 사람 2시간 10분이네 따라 거기에 따라서 고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따라가면서 뛰면서 이제 이 정도 속도로 내가 뛰면 내가 목표로 하는 시간에 피니쉬 할 수 있겠구나 완주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If Ronald wants to finish the race in 4 hours 4시간 저거 너무 긴데? 어쨌든 avatrui 뭐 해줘 4시간에 피니쉬 하고 싶어 한다면 그러면 we'll follow we'll choose 해도 되겠죠 여기 앞에 choose 했는데 choose choose 자꾸 쓰기 귀찮으니까 뭐 내용상 같은 뜻이 될 수 있는 follow 따라갈 거다 더 포아 워 페이서 4시간 페이서 를 따라갈 거다 신스 더 페이서 킵스 트래그 오브 타임 그래서 페이서가 그 시간을 계속해서 한눈 팔지 않고 계속해서 잘 들여다본다 그런 뜻이 좋게 트래그 오브 트랙의 원래 뜻은 뭐 육상 경주의 트랙을 원래 얘기하는 게 맞죠 설로 경로 이런 뜻일 때 킵 트래그 오브 하면 뭐뭐를 계속해서 관찰하다 눈 떼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관찰하다 뭐 계속 신경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페이서가 시간을 계속 신경쓰기 때문에 요렇게 너치 주자가 달성할 수 있다 히스 워 거우 어브 페리싱 더 말하슨 인어 파티 겨우 타임 워이지 이건 조금 길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달성할 수 있는데 뭐 남자선수 여자선수 뭐 어쨌든 그의 목표 뭐 뭐라는 목표 마라톤을 마무리 한다라는 마무리 완주 한다라는 목표죠 그래서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특정한 시간에 어떻게 더 쉽게 더 쉽게 특정한 시간대에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구요 In short 자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 요거 이자리 빈칸 그러니까 How ever 같은 그런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리에 빈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장 자체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 요거까지 문장 삽입 같은 거 그런 것들 인사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요컨대 요약하건데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하자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요약하자면 페이스들은 run 달린다 그러나 그러나 But they don't run to win 승리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 달린 게 아니라 They run for others 타인을 위해서 여기서는 뭐 others가 runners죠 페이서와 runners는 오면 역할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페이서 런 for other runners 페이서 런 for other runners 페이서 런 for other runners 이렇게 가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뭐 뭐에 따라 왔으니까 여기에 주어동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데 목적 페이서 를 구울 수 있는데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 9입니다 부사 9 그래서 뭐 뭐에 따라서 할 때 depending on 뭐 뭐 이렇게 하죠 뭐 이거 안만 길어봤자 2입니다 depending on it 그것에 따라서 그거 뭐 그들의 목표 완주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겠죠 목표 완주 시간에 따라서 그걸 쓰자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 어 4시간 만에 완주하고 싶어 그러면 4시간 페이서 를 따라갈 수 있다 의미인데 음 여기도 뭐 여기에는 음 4시간 만에 랑 할 때 in for hours 하고 꼭 복수형 써야 되죠 앞에 2 이상의 숫자가 왔으니까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쓰는데 근데 여기엔 뭐 여기 포가 똑같이 있는데 이거 복수형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도 설명이 나와있다 쓰시피 이게 한 단어에 한 단어 그러니까 4시간짜리 페이서 일주 4시간에 완주할 페이서에서 한 단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포가 스포어 있다고 뒤에 복수형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since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거 because로 바꿨을 수 있는 since죠 그래서 페이서가 계속 시간을 체크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뭐 다른 표현을 하려면 그 다음에 여기에 오브가 여기 동격 관계라고 하는데 뭐뭐인 목표 요런 식으로 오브가 여러가지 뭐 소유를 나타내는 오브도 있고요 뭐뭐의 라는 뜻도 있고 뭐뭐라는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마라톤을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요 마라톤을 특정한 시간에 마무리 하겠다라는 목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빈칸 돼 있을 때 전치사 뭐 들어가는지 전차 문제가 몇 개 눈에 띄었어요 여기에 앳 인 뭐 depending on 이것도 전치사 덩어리구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온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Keeps travel 할 때도 수거 속에 들어 있는 전치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브하고 여기에 오브는 다르죠 뭐뭐라는 마라톤을 특정할 시간대에 마무리 하겠다라는 목표 그러니까 뭐 골드 같은 말은 타겟이 있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More easily 더 쉽게 아까전에 여기에 Very 부사듯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찌 관리한다 더 잘 관리한다구요 어찌 성취할 수 있다 더 쉽게 그러니까 More easily 분리가 한 일은 어치브를 캐어치브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성취할 수 있다 어찌하다 어찌 하다 더 잘 관리하다 더 쉽게 성취할 수 있다 부사 형태와야 될 것들 쭉 보이구요 그 다음에 Particular 특정한 이란 뜻이죠 특정한 그래서 바꿨을 수 있는 의미는 Certain 같은게 있습니다 Certain 특정한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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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게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certain 특정한 이란 뜻입니다 근데 비동사랑 함께 사용되면 I am certain 이러면 나는 확신한다는 뜻이죠 certain 앞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서술적으로 사용되면 다시 말하면 동사가 동사가 되면 그때는 확신하는 이란 뜻이구요 명사를 꾸며줄 때는 확신하는 시간이 아니고 Certain 어떤 타임하면 특정한 시간 Particular 이외에도 Specific 같은 단어들 곧 만나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구요 Insured 중요하다 있죠 But 달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 선수들이 달린 이유는 우승을 하기 위해선데 얘들은 But they don't want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낫을 떼버리면 They run 나투 윈 뜨겠죠 그들은 달린다 승리하지 않기 위해서도 또는 뭐 여기다 돈 틀러서 그들은 달린다 달리지 않는다 우승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만 포로더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그래서 히든 피플이 되는 거죠 히든 피포 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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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리뷰처리스 인 스포츠 숨겨진 그 문자죠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봤구요 내용파는 앞에서 이제 뭐 깃발이나 완주 시간을 보여주는 깃발의 버금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뭐에 따라서 목표 시간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ir target finish 타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4시간에 하고 싶어 4시간짜리 따라가 그래서 계속 시간을 확인하기 때문에 주자는 뭐 할 수 있다 목표 그러니까 특정 시간에 인 여기 전체 다 또 보이죠 별로 어렵진 않지만 체크를 해두시구요 좀 어려운 어휘들이 좀 보입니다 어치부라든지 particular 같은 나라들 인쇼 인쇼 뉴요컨대 이렇게 조금 나옵니다 그러면 클래스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에이 할 때마다 리프레시되면 오케이 여기서부터죠 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 그들의 목표 완주 시간에 따라서 우리말론 이렇게 짧은데 영어로 좀 길죠 그래서 Pacers can choose Can choose What A Pacer 한 명의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다 Their target finish time에 따라서 니까 Depend on their target finish time Depending on 레슨가 따라서 알아두시구요 이거 사실은 나중에 이거 아직 교과서에는 안 나왔죠 이거 분사 구문이야 사실 분사 구문이 아니고 이런 분사 구문 뭐 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다음 문장은 예를 들어 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4시간에 마무리하고 싶으면 4시간짜리를 따라갈 것이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러너가 Want to finish the race 이거 정치사 In 4 hours 였죠 In 4 hours The runner will follow 4 hour 여기 S 없구요 페이스를 이렇게 갑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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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참 더 더 포아 월 페이스를 따라갈 것이다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뭐냐 뭐 할 수 있 다음의 내용이 하면은 원래 이제 뭐 계속 시간을 확인하기 때문에 어 비코즈 생각나는데 비코즈 말고 애쓰로 시장한 딴 거 쓰죠 계속 그 다음에 계속 확인하라는 거 세 단어로 돼 있는 거 수고 시간을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러너가 뭐 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인 뭐가 나와 그 또는 그녀의 목표는 목표인데 뭐 인 특정한 시간에 레이스를 끝냈다 끝내겠다라는 그 또는 그녀의 목표 이거 동격의 뭐를 쓴다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더 쉽게 라는 부서로 마무리되는 좀 긴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Marathon in a particular time more easily particular 이런 단어 그래서 since because as로 바꿔 쓸 수 있죠 The pace of keeps track of the time 시간을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러너가 또 성취할 수 있다 can achieve 그 또는 그녀의 목표 his or her goal 그 다음에 동격의 of what Marathon을 완주하겠다는 finishing the marathon이죠 finish the marathon 특정한 시간에 in a particular time 이었죠 in a particular time 더 쉽게 more easily 더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음 다음 문장 그 다음 다음 문장을 시작하는 것 또 중요하다 시작하는 두 단어로 된 표현 중요하다 했죠 그것도 중요하고 문장 자체도 중요하고 마무리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어요 인 쇼트 했죠 인 쇼트 이런거 다 생각나야 됩니다 인 쇼트 그래서 Pacers run but they don't run to win이죠 They run to... Pacers run but they don't run 뛰지 않는다 뭐 하기 위해서는? to win 우승하기 위해서 뛰는게 아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마무리 They run for orders 타인을 위해 살린다 맞습니까 They run for orders 타인을 위해 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Pacers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만나볼까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 누가 주자들이죠 Runners can choose a Pacers 그 다음에 그들의 목표 완주 시간에 따라서니까 Depending on 이었죠 Depending on their target finish time 예를 들어 예를 들어 For instance For example 둘 다 내고요 If a runner가 뭐 한다면 wants to finish the race in 4 hours The runner will follow 따라갈 것이다 Choose 해준다 했습니다 The 4 hour runner The runner 아 참 너 사람한테 줘 페이서 자 이것도 좀 좀 봐야 되겠죠 요 부분 요거는 요거 있는거 요거는 요거 있는거 뭐 알겠지 뭐 틀리겠나 그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본문에는 since고요 as고요 Because은 되는데 Because of는 안되고 Due to도 안되죠 얘들은 우리말 해석은 뭐 뭐 때문에 뒤에 문장이 못 옵니다 얘들은 겉만 올 수 있었죠 Okay Because Because은 안보이네 그래서 더 페이서가 시간을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더 페이서 Keeps Track of the time The runner can achieve accomplish 성취할 수 있다 He will go 이것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허접해 오브 피니싱 마무리 하겠다라는 완주 하겠다라는 The marathon inner 본문에 있는건 particular 같이 되는건 certain specific 대조 특정한 이건 일반적 일이기 때문에 안내 곡으로 다행 몰 이제 이 더 쉽게 그니까 오케이 요약하자면이죠 In short Paces run But They don't run 뛰지 않죠 To win 됐습니까? They run for others Other runners They는 Paces 대신 왔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봐네요 자 혹시 아직 본문의 암기가 덜 됐다면 반드시 암기하고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세요 자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